G-Wave G-Wave는 글로벌 웨이브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. 커버댄스, K-POP 콘서트, 그리고 B-Boy Street Battle 대회가 함께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청소년, 청년들의 문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벌써 10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. 한류 열풍이 가장 최고일 때 다양한 분야의 대회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. 한 번 더 2등 하겠습니다 K-POP은 몇 년 전만 해도 하나의 열풍 소수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새로운 문화였다고 생각하면요 요즘 시대는 K-POP 3기, 4기로 넘어서 하나의 열풍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꼭 즐겨야 하는 문화 콘텐츠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학생들, 아주머니들, 어른 세대들 모든 사람들이 K-POP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면서 먹는 음식들, 한국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게 좀 거대한 문화의 일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-POP, K-POP, K-POP 제일 중요하다는 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무엇일까요? 다른 일은 이게 무엇일까요? 나는 영상을 했었네요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다행힌 일을 가지고 같은 일을 안 했던 일 나는 기회가 적용된다는 일 나는 지금 이러한 일을 좋아하고 나는 결혼이 나는 그것을 압 applied 함께 볼 수 있을까요? 한국 콘텐츠가 태국 문화의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들에게도 이렇게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가사 표현이랑 표정이랑 립싱크랑 너무 잘해주셔서 여기가 지금 태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태국 친구들이 이렇게 K-POP을 좋아하고 줌이는 지금 처음 이렇게 현장에서 왔는데요.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무대에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객들까지도 너무 함께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